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이거든요. 몽쿠스 부처라고 써있는데 햄버거 돈까스 파스타 피자 등등 여러가지 있는데 가짜 고기를 어서 만든다구요. 채식 음식이거든요. 채식 레스토랑이거든요. 3층 4층 그리고 옥상까지 이렇게 딱 있어요. 자 여기거든요 몽쿠스 부처.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아요. 옥상에서 이렇게 별 보면서 이렇게 먹을 수도 있어요. 세트 하나요? 세트 버거 하나 주시고요. 카치컬에 이거 주시고요. 블랙 올리브 오일 파스타 이거 주시고요. 피자도 하나 주세요. 고기맛 그런 불맛을 원하시면 유희만으로 시키시는 게 낫고요. 새콤달콤한 거 원하시면 옆에 파인애플 추가. 아 그래요? 그럼 파인애플 추가해서 새콤달콤한 걸로 먹을게요. 알콜 없는 그냥 뭐 레몬에이드 같은 거예요? 사실 제가 만드는 날과는 레시피가 달라져서.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복숭아 으깬거랑요. 복숭아 으깬거랑요? 그리고 레몬 라인. 네. 아 식전에 이거 먹을게요. 자 바게트 빵도 먹을게요. 자 목도로 할게요 이렇게. 파스타부터 먼저 먹을게요. 달걀을 터뜨려서. 약간 채소의 느낌이 살짝 올라오는 파스타예요. 달걀이 있어서 약간 좀 부드러우면서 고소한 느낌도 있고요. 맛있다. 고수 느낌. 고수 향신의 그 약간 그 샤한 느낌 있잖아요? 그런 느낌 있어요. 채소에서. 요거. 갓김치 뭐 그런 거라고 그러던데? 블랙 올리브. 숟가락으로 들어 먹어야지. 마늘하고 달걀하고 올리브하고 입안에서 이렇게 향긋한 조화가 이루어지는데. 아우 괜찮네. 요거 무슨 씨예요? 아 올리브 씨. 저거나 저희가 만든 파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콩고기 드셔보셨나요? 아니요 처음 먹어봐요. 아 그러세요? 훨씬 맛있어요? 훨씬 맛있어요. 아 진짜요? 사실 어떤 비건분들은 좀 불편해하시기도 하세요. 너무 고기 맛이 나요? 너무 고기 맛이 나요? 너무 재현이 잘 돼서. 이전 콩고기. 대부분의 콩고기들은 비릿한 향이나 그 맛이 있는데. 예예. 제가 만든 거나 이 비온드미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맛이 제일 덜하거든요. 아 그래요? 맛있게 드세요. 이거는 레몬 라인 비터예요. 예예 고맙습니다. 다 먹었다. 돈까스 카레를 먹어볼게요. 돈까스를 카레에다 푹 찍어가지고. 저렇게. 야 진짜 고기 먹는 느낌인데? 야 이거 되게 신기하네. 고기가 아닌데 고기 먹는 느낌이야. 음. 음. 맛있어요 이거. 비온드미트라고 식물성으로 만든 가짜 고기래요. 요렇게. 음. 카레 소스도 되게 맛있어요. 밥이 이렇게 있는데. 음. 맛있다. 아까. 아까 파스타 같은 경우는. 그 고수 같은 그런 어떤 향을 별로 안 좋아하시면은. 아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. 요거는 대중적으로도 괜찮은 맛이에요. 맛있어요. 자 달걀도 터뜨려서 제가 먹어볼게요. 이거 가격이 좀 나갑니다. 22,000원이에요. 요거 세트에. 요거 요거. 돈까스 카레는 25,000원인가 그래. 요거예요. 맛있다.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건 두부 먹는 느낌인데. 겉에는 약간 좀 빠삭빠삭해요. 안에는 촉촉하고. 맛있다. 음. 맛있다. 음. 음. 다리. 진짜 맛있었다가. 크림 friends. 사형가 줘서 entregаㅀ. 고등학생. 09. 505. 회전까지. 시끄럽다. desem. 점 dude. 배가 못ovan건 뭐 Gods, 크게. 이aat니까 apologies. λ chats. 라루oral을 먹 Kananya. Movist. 음. 다 먹었다. 마지막 돈까스 먹을게요 위에 있는 건 파인애플인 거 뭐야 쓰이온 피자 먹는 느낌인데 아까 돈까스에 비하면 약하긴 하네 김치 피자 안에 가짜 고기들이 토핑이 되어있거든요? 고기들 아이스크림에 적려한 콘텐츠에 사진면을 다 먹zial 고기 고기 고기다 완전 맛은 있는데 파인애플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파인애플을 이렇게 싹 건지고 긁어먹어도 될 거 같아요 아 잠 깔고 지금 바로 몇 00원 오 1 2 3 4 5 5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지막 피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맛있다 감자튀김 소스에 찍어서 일단 채소는 이쪽으로 빼고 뭐지? 양파 같은데? 양파는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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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네... 약간 좀 달달한데 이게 막 너무 축된 토마토 있잖아요?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는 아깝다 이따 먹을게요 소식나 소식나 소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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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게트 빵은 이따 먹고 자 대망의 어... 어... 치즈도 들어있거든요? 근데 치즈가 우리가 얘기하는 소 젖에서 나온 치즈가 아니고 식물성으로 특수 제작해서 만든 치즈라고 그러거든요? 아... 맛있겠다 아... 야 이거 완전 저기 고기인데? 소고기 패티 같아요 어... 맛있다 아 진짜 고기 먹는 거 같애 고기는 진짜 잘만들었다 음 이게 비욘드 미트예요 이것만 일단 따로 먹어볼게요 그리고 특수 제작한 치즈거든요? 치즈 똥룩똥룩 저렇게 치즈 어떻게 이런 맛이 나올 수 있지? 되게 신기하네 여기서 기름 같은 게 육즙이 이렇게 딱 나오거든요? 음 달아요? 응 마지막 고기 아음 맛있다 이야 아껴놨던 토마토 이거 고맙습니다 서비스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디저트 메뉴 중에 예예 초코 무스요? 아 무스 같은 약간 아이스크림 비슷한 거네요? 네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거 서비스로 주셨어요 맛있다 음 음 잘 먹었다 피자, 햄버거, 돈까스, 파스타 등등 와 엄청 맛있게 오늘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장 도장 Est